안녕하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오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들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삼성도 현대도 온갖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미국에 투자할게요. 미국에 돈 대 놓을게요. 라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창피했는지 한국에도 국내에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롯데도 삼성도 현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얘기만 하는 건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는 매우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매우 우려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이 주장한 대기업들이 선언한 그 내용들이 정말 현실로 실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꽤나 안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높고 각종 수입 물가 때문에 국제문의 수지 적자인 폭도 점점 커지고 있고 게다가 원달러 안줄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데 그저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말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걱정을 조금은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 기간이 있는 동안에, 어쩌면 윤정부 후반기에 매우 안 좋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놓여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정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주가가 더욱 더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주가가 1500, 1200, 1000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원달러 안준이 지금 잠시 조춤하긴 하지만은 1300원이 넘고, 1500원, 1700원, 1800원, 혹은 2000원에 육박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환두기 세력의 표적이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덕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한 한국 정시에서 외인들의 탈출이 꽤 오랫동안, 지난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저 모양이고, 현대차나 아니면 다른 주가들이 대표주의 대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하는 거죠. 게다가 각 대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면면을 보면 좀 희망이나 기대를 갖기가 어렵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그리고 SK의 최태원, 뭐 이런 이들을 보면 사실 좀 암담하고 답답하죠. 로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그들이 정말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의심스럽죠. 차라리 자신들이 그러한 능력을 없으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더 등용시키고, 더 인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게 그냥 그 기업들만으로 기업들만의 일로 그냥 끝나면은 차라리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을, 아 대한민국을 자주 유지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LG 휴대폰 사업이 철수했잖아요. 딴 데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런 것 보면 LG도 꽤나 상황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이런 저런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보면 참 한국의 경제가 많이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2030들, 청년들의 그런 모습들은 또 어떤가라고 보면, 그들은 그들대로 의지가 많이 꺾여있고 한국의 희망을 못 갖고 있죠. 청년들에게 좀 더 도전의식과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이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권들이, 기독권 기성세대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대려 청년들을 이용해 먹고, 가스라이팅하고 열정패를 강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의지가 부족하다, 너무 워라별만 따지고,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청년층들은 니네 기성세대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기회도 많았지만, 우리한테는 출발점 선부터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양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서로서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연대도 필요하고, 대려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이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에 대해서 연령을 불문하고, 앞장서서 나서서, 그러지 못하게끔 제어해야 될 텐데, 또한 정부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업계 관행을 이용해서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들을 궁지로 내모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에 대해서 정말 입바른 얘기를 하고,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이 사질 발발 될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수 있게끔, 그들이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국민들만을 위해서 피타물리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런 국민들이 될까, 라는 생각들도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어쩌면 립서비스하고 입으로만 떠들어 대고, 실제로는 뒤돌아서서 자기들에게 다 헤쳐먹는, 그런 온갖 협작권, 사회권, 기득권들을 우리가 방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뭐, 많이 투자할 겁니다, 돈을 많이 드릴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과연 그럴까, 괜찮은 걸까,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잘 돌아가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꽤나, 꽤나 좀 암담할 것 같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삼성이 국내 405조 투자한답니다. 현대차도 하나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실행할까, 안 할까에 대한 것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미국에 다 퍼지고 난 다음에,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 대면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고, 5년, 10년을 내다본 신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일자리 창출하는 길이다.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그 규제 완화라는 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문어발로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다이처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찰떼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슈카 계속 떨어지고, 이래저래, 뭐, 얘기가 많은데, 혼란스러운데, 무슨 얘기지? 뭐, 이래저래, 의미가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다 공장 짓는데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삼성이 국내 450조 투자한다. 라는 건 뭡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어,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모를 얘기인 거죠. 삼성이, 360조를 국내에 투자하고,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계획.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그룹도 5년간 37조 투자할 건데, 국내에 20조 투자 안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순진하게, 실제로 그럴 것이다로 믿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렇게 앞다퉈서 언론에서 저런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듭니다. 대기업들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들어보면, 대한민국 1년 예산 금액만큼을 전부 투자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투자 발표가 한꺼번에 쏟아진 걸 보고,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내 투자 계획을 쏟아내는 건 무슨 얘기다? 상당히 많은 미국에 투자하는 소식 때문에, 어처구니에 없애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모습이다. 또한,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새 정부 눈치 보려고 저렇게, 말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 아무쪼록 제 얘기가,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진짜, 저 대기업들이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국내 경제에, 활성화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꼭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